박성근 선수님 옛날 영상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주식회사 구독, 좋아요, 눌려 이 개새끼들아 응 응 아 에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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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아 에이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5 4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오 Jeder 으 으 shoot 으 으 으 고압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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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인천의 박성근이고요 오늘 한 10년 만에 이렇게 아는 형님께서 이렇게 소개시켜 스파링이 아닌 스파링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했나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아무튼 무슨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복싱계 대 선배님이자 또 한 획의 그으심 감독님과 이렇게 결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